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상 어머니의 희생과 한신으로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슬픔도 참고 견뎌주시고 끝없는 인내와 성실함으로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과 누구를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사랑을 작은 대상아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칠순을 맞이하여 자녀를 또 축하드려요. 오래 가십시오. 생각해 남겨주세요. 돈다발에 돈다발. 돈다발. 어머니 축하해요. 돈이구나. 돈이 돈. 돈다발에 돈다발. 잠시만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꽃다발 한번 갖고 한번 기져보세요. 꽃다발. 자. 꽃다발. 자. 이제 아무나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붙어 붙어 붙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같이 좋아세여. 접시 할 거고 싶은 사람eme.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불ерь. 셋. 셋. 너도 세영이 В negu Six X surprising son says. 너도 소울대가 항상 삭ay Bouk. 아니. 이거 제이가 찍었다. 스킨 Ollie still watching presents. 아이. 연속파전이. 주니야! 할머니가 빼갈 사람 빼가래! 와아아아악! 아빠들 해요? 둘 좀 먹는거야? 너랑 아무랑 같이 먹어요 맛있다 맛있었다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천천히 할머니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69세 생신 맞으신지 아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최순이시네요 친할아버지로 최순이인데 천천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할머니 사랑을 조금으로 다시 들려드리려고 싶어서 인편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할아버지랑 싸우지 마세요 저희에게 함께 해주신 할머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고맙고 존경합니다 할머니 불교와 누리시면서 올해 올해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 최순을 맞이하며 송자 강준이 올리고 아 천천히 또 온다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그럼 안아드려 우와 잘생각해 할머니 제니 노래 불러요 근데 제니 노래 한 번 불러봐요 속으로 하니까요 속으로 아무도 없을때 혼자 얘그래 알았어 그럼 제니 노래 한 번 불러요 놀래 놀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홍수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아 아 꽃다발 준비 안했고요 여기 알맹이 나중에 거기 채워두시라고 알맹이로 나중에 채워두세요 아이고 뭐라고? 알맹이 채워놓으라고? 여기 알맹이 뜨시고 나면 다시 알맹이 채워두고 알맹이로 그냥 이렇게 알맹이로 내는데 아 그냥 생일은 생일이 생일이 지나갔는데 이제 칠순이 있나니까 개인정게 아침이 일어나니까 설국이 돼 아우 이제 완전히 눈물들고 있어 방울에 이제 완전히 물어오나가서 아까 드렸겠지만 분석 밑에 못한 것 같다가 방울도 박치기 왜? 어지러워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어지러워거든요 어지러워 반응이 안 비췄어? 쓰러지게 쓰러지게 나는 그냥 가만히 내가 너무 어지러워서 성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쓰러졌나봐 이게 아까 쓰러지면서 계단의 모서리를 박고 일단 수천공이 반갑다니까 그 럭키 럭키의 그런 이 우리 전동주육이 같은건 자동호등수육 주위낼 아우 아우 전동주육에 삼촌원 전동주육에 사자 저희는 3천원이야 나도 그거는 3천원이야 일찍 잔동도 사고싶은거야 Teaching 아빠락티를 한거야 전동주육에 그 노래를 사던거야 여기도 사주고 그것도 사주고 천원도 시겠다 하핰 사부촌도 전동주육에 사줘 야, 중학교는 여기 쥐 잡아먹을까, 여기 미니스칼트 입어가지고, 어떻게 걸쌍히 앉아서 공부하냐, 밖으로서. 다 그러고 싶어. 얘, 얘, 그럴까봐 나 겁나 죽겠어. 뭐 하는거 하는거지. 요즘 중고등학교는 화장품이에요. 다 하는거지. 화장품이 얼마나 두꺼운지 파옥씨가. 와, 나의 장면. 야, 너는 얼마나 두꺼운지. 미쳐지면 안돼, 지금. 그럼 그거 뭐 해야 거야, 지금. 남들이랑 똑같이 해야돼. 다 부껴봐도 다 부껴. 네? 조각형이면 딱 원해야돼. 미쳐줄꺼워. 어떤 여자의 사이에는, 얼음처럼. 화장품 안하면 침핀 다가오는거. 그러니까. 다 막아줘. 야, 너무 얼음 다가오지마. 뭐해? 어 rebirth. mmm 에익 음 으 네, 으 으 네, 서로의 그룹이 мнtuber으로 좋아. 으 미쳐. 흐 네. 으 나 애 나는 나 나 놀아? 응? 놀이가 좋아? 네 활동하는 것도 좋지 네 영어 일주일에 몇 시간 해? 네? 일주일에 몇 번 해 영어? 많이 해요 많이 해? 영어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I am 11 years old 11 years old 11 years old 11 years old Where Do you live? To live I live I live I live 무슨 이름이 있어? 네 네 I am Juni Gang 아 너네 하면 Juni Gang이라 그래? 강준이라고 아니다 Juni Gang What is your sister's name? What is your sister's name? 강제인 강제인 강제인